안녕하세요. 강자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민씨 안녕하세요. 우리 또 우리 도리섬 안산시민분들에게 다시 한 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리섬을 들었다나 딸 가수 강자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우리 또 자민씨도 만나고 있고,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모셨는데 오늘 어떤 것과 함께하는지 들어보셨나요? 네네. 어떤 거? 제로페이. 맞아요. 제로페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시 뭐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카카오페이도 있고 이런 또 어플 결제 시스템으로 여러분 네이버 앱도 많이들 쓰실 거예요. 네. 네. 네이버페이로도 우리 도리섬 상가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가 제로냐? 바로 수수료가 제로입니다. 아, 그래서 제로페이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2번 카메라 한 번 보고 우리 잠시. 혹시 2번 카메라가 어디? 여기입니다. 아, 예. 네. 여기 보고 제로 한 번 해주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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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선보 카메라 있네요. 예. 선보 카메라 보고. 네. 이렇게 제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네. 이제 제 임무는 끝입니다. 아, 네네. 조심히 내려가세요. 아, 들어가기 앞서서. 네. 아, 우리 또 자민씨의 또 무대를 보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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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2017년에 데뷔할 때는 제2의 홍신영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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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제1의 강자민이 되어서. 아. 호이토이 대 지금 모든 시민들이 빠진 거 보이시나요? 아, 정말요? 네. 여러분 빠지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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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또 강자민씨에게 무대를 맡기고. 네. 잠시 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은 제가 첫 곡을 어후바를 들려드리고. 다 같이 논 다음에. 두 번째 곡 제 타이틀곡. 들었다 놨다 들려드리면서. 같이 뭐. 율동도 추구하려고 했는데. 뭐가 꼬였나봐요. 그래서 이 들었다 놨다 먼저 나온 바람에. 그러면 제가 우리 장윤종 선배님의 어후바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후바 먼저 들려드리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포털이도 박수. 여러분 아까물라는 UH件事情. 여러분 아 aman wissen 들очно. lady 아oyu 갈증에ícia 잘했어 봉하며 하지만 같이 어떻게 시청해 드릴게요. 겨우는 멜로디는 아니죠 난 볼에 뭔가 좋은지 떨어져서 보실 수 없대요 나를 다 달라도 어깨 달라도 한 번 볼 수 없대요 천은 없어도 내 사랑 내게 와요 내 사랑 나의 꿈속에 가스러워 내게 와요 내게 와요 난 이 일처럼 없이 난 되고 정말 행복해 하세요 너무 아무리 우리 반 내 사랑 나의 어둠과 너무 아무리 우리 반 사랑해 어둠과 나도 나도 왜 우리 반 우리 반 우리 반 어깨 달라고 우리 반 내 사랑 나의 어둠과 우리 반 우리 반 우리 반 사랑해 어둠과 المترجم للقناة 그새 애기처럼 그 사람을 따라서 내게 하길 힘들어 그새 우리나라의 내 꿈과 눈에도 고마워 내다 하래요 너무너무는 우리와 그저 사랑해 어부마 너무너무는 우리와 사랑해 어부마 사랑해 어부마 어부마 너무 감사드립니다